주심은 장지윤 레프 2. 1라운드 시작됩니다. 라운드 1! 노재길과 슈웨이. 로우킥, 노재길. 로우킥 날카롭죠, 노재길. 자, 컴비네이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컴비네이션 마지막을 로우킥으로 두 선수 모두 지금 로우킥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로우킥. 빠르죠, 노재길. 빨라요. 자, 인사이드 아웃도 교차시키면서 펀치 섞어주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공격의 다양성에서 노재길길 위에 있고요. 살짝 올려치는 어퍼컷, 노재길. 그렇죠, 하나 들어갔습니다. 다시 인사이드킥. 달력 있는데요, 노재길. 원투 들어갑니다. 방어 로우킥. 동작 좋았습니다. 공수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노재길 선수의 초반 경기 운영입니다. 라이트. 펀치도 상당히 많이 섞어주고 있는데요. 다시 로우킥. 자, 일단은 하체 싸움에 있어서는 노재길 선수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네, 리킥 들어옵니다. 자, 조금 더 공격 피치를 올려보는 노재길인데요. 네. 아, 타이밍 싸움에서 지금 노재길이 많이 앞섭니다. 그렇죠. 아, 인사이드 랩, 프론트킥. 상당히 좀 깔끔한 복싱을 구사하고 있어요. 킥복싱을 구사하고 있는 노재길. 네. 참 리듬감이 좋네요. 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펀치. 그리고 또 몸 비틀어주면서 아웃사이드 레그킥까지, 로우킥까지. 불이 좋습니다, 지금도. 밀어주죠. 자, 스위치에서 무릎 들어가고요. 네. 아, 노재길 어떻게 보면 좀 지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슈웨이 선수는 뭐 특별하게 뭔가를 좀 해볼 수가 없는 현재까지 경기 운영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오의 슈웨이. 그만큼 노재길 선수가 흔히 흐른 분위기를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컨비데이션 노재길. 안쪽으로 파고들어봤습니다. 아, 상체 움직임 상당합니다, 노재길. 지금 뭐 포인트 싸움에서는 노재길 선수가 상당히 뭐 효율적인 경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한 그 상체 싸움도 움직임도 간격이 좋고요. 네. 또 저렇게 몸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빠져주면서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웃사이드 레그킥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작 하나하나에 쓸모없이 쓸데없이 흘러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봐도 간결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10초 전. 10초 전. 10초 전. 10초 전. 1라운드 10초 안쪽의 시간입니다. 두 해소 위원이 엄지 척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신데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저희 둘 다 아무래도 입으로 해설할 때는 너무 편를 들면 안 되지만 제스처로는 노재길 선수에서 응원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이정수 위원님. 절로 지금 저도 그렇고 웃고 있는데. 네. 미소 나오죠? 상당하네요. 네. 30대 후반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무엇을 봐도 오른발 아웃사이드 레이킥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 킥이 계속 분기마다 끊어주면서 공격의 흐름을 계속 이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펀치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비껴주면서 지금도요. 오른발 레그킥 들어가면서 안쪽 쳐주고 이번에 이제 킥캐치.